. 미쓰비시 이클릭스 클릭 한 번에 4차 미쓰비시 모터스가 2010년 새해를 맞아 온라인 종합 쇼핑몰인 롯데닷컴과 제휴의 드림 2010, 4차는 이클릭스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. . 이번 프로모션은 다음달 4일까지 롯데닷컴 WWW 로트. 컴사이트 개편 기념으로 롯데닷컴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. 롯데닷컴 회원이라면 누구나 매일 응모가능 가능하고 많이 응모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경품 프로모션이다. . 추첨을 통해 1등 2명에게 스타일리시 쿠페 이클릭스를 제공한다. . 한편 지난 7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뮤랜서는 상품성 보강은 물론 최대 600만원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. . 이에 맞춰 미쓰비시 모토스는 고객을 위한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온라인 제휴 마케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팜촉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.